안녕하세요. 영어 강의를 사랑하는 남자 김성백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인데 어떻게 휴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휴가 풍속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고 또 가벼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이 세 가지 모두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없이 원본만 먼저 1분 30초 듣고 그리고 나서 영어와 우리말 해석본이 있는 상태로 제가 가볍게 가볍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냥 편안하게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부산에 심하게 되면 서행에 도착하는 새해수는 summer season, and local people are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international visitors, especially from neighboring China and Japan. Life is still far from normal, but many here see this further careful reopening as a reward for South Korea's steady progress against the virus. Rob McBride, Al Jazeera, Busan, South Korea. 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The beaches of Busan are officially open, and people are flocking to them. Beaches, 발음 꼭 길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산의 해수욕장이 공식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인파, 사람들의 파도니까 지금 이 문맥이나 환경에서 잘 맞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Flock to, 이 표현은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Flock이란 말이 이제 새 때, 많은 새를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다, 쇄도하다, 혹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중국인들이 성형수술로 더 예뻐지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대국으로서의 한국, 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Many Chinese are blocking to South Korea,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성형수술을 통해서 더 예뻐지기 위한 거잖아요. For better looks,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요런 표현들도 정말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outh Koreans are among the world's top spenders on overseas travel. 역시 중요한 표현이네요. Spender,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Spend money, 돈을 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냥 안다고 생각해서 보고 넘어가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중국 요우커들이 해외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큰 손. Big hands, 카메라에 가까이 가면 좀 더 커지죠? Big hands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Big spenders, top spenders. 바로 요게 큰 손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계 최대 큰 손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요우커들이 해외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요우커? Chinese tourists are emerging as big spenders overseas. 그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없이 완벽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을까요? South Koreans are among the world's top spenders on overseas travel, but most this summer are looking to vacation a lot closer to home. Most people this summer. 그런데 금년에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집에서 훨씬 가까운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Look to는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a lot closer to home이라는 얘기는 외국이 아니라 국내 어딘가를 여행지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And still following strict rul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Prevent the spread. 뭐뭐의 확산을 막다라고 할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규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여러분들이 청크를 잘 끊으셔야 돼요.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 번 읽고 다시 두 번 읽으면서 주어 찾고 뒤에서 거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산란기에 연호도 아닌데 강물을 헤쳐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청크를 잘라서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는 연습. 그게 청취할 때 한 번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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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해지는 방법입니다. 사실 독해가 안되면 청취는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크가 되는 거죠. 비치 엄브렐라스. 파라 서울에는 각각 개별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 두 분, 남자 두 분, 몸이 좋다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데요. 다시 한 번 볼까요? 그래요. 몸 좋은 분들은 좀 여름철에 이렇게 벗고 당당합니다. 우리라고 해야 되겠죠. 저 혼차로만 얘기하면 좀 억울하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아저씨들은 꼭 걸쳐야 됩니다. 그렇죠?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 파라솔을 임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can be traced. 이거 중요하죠. can be tracked. 괜찮습니다. trace, not track 이라고 하면 추적하는 거죠. 신원을 밝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파라솔을 빌린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겁니다. In case they were close to someone found later to be infected. 두 가지 표현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In case는 만약에 혹시 뭐뭐 할까봐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someone who is found later to be infected. be infected with the virus. be infected with. 감염되다 라고 되어있는 표현이죠. 나중에라도 코로나19 감염자로 밝혀진 사람 주변에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For the Lee family, this summer break is a new experience. Break는 일단 휴가잖아요. 그런데 EC 가족이군요. 이 가족에게 금년 여름 휴가의 경우에는 a new experience. 뭐예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죠.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잘 안 쓰니까. We often go abroad in summer, but we can't do that this time. So we decide on Busan. Okay. They've also decided to come earlier than normal. Come earlier than normal. 정상 때보다 좀 일찍 오는 걸 결정했다는 얘기죠. 이때 중요한 게 normal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abnormal.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평소보다 이른 시기를 특히 골랐군요. A majority of people in South Korea take their summer vacations. A majority of. majority는 과방수 이상을 보통 얘기해요. A majority of. 다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take vacations. 혹은 go on vacations.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In a narrow window from late July into early August. In a narrow window. 이때 window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반 이상이 휴가를 갑니다. But companies are now being encouraged to spread holidays out. Encourage는 보통 권장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Spread things out. 10개 이제 펴 바르는 거죠. 버터 생각하시면 돼요. 버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휴가를 분산하라고 하는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휴가를 해서 휴 자가 빠졌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To avoid overcrowding in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To avoid overcrowding. Overcrowding,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In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두 가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하면 여행지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거, 색깔이 조금 다른 popular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라고 자꾸 번역하시죠?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pop culture, pop culture 할 때 그 pop이 popular culture의 약자예요. popular culture를 우리가 인기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중 문화라고 합니다. popular라고 하는 단어가 인기 있는 이유는 the public, 국민, 대중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he is popular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기 있다고 얘기해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a popular anti-government rally, 혹은 a popular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이라고 씁시다. 그럼 그때는 인기 있는 반정부 시위가 될까요?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요? 거기 twice가 나오나요? 그러면 인기 있겠다. 블랙핑크? 그때 popular는 the public, 국민이 함께 한다는 의미죠. 인기 있는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뭘까요? 반정부 민중 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popular가 무조건 인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popular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파가 들끓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죠. 부산 relies heavily on its summer season. rely on, 의존하다 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The Korean economy relies heavily on export. 라고 하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자, 부산의 경우에는 여름 시즌이 특히 뭔가 돈이 많이 되는 시즌이겠죠. And local people are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international visitors. Local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현지 혹은 지방을 얘기하는 형성사입니다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And local people are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international visitors. Compensate for, 보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The lack of international visitors. 국제 방문객, 우리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요. 해외, 즉 외국인 관광객이 lack,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감소했는데요. 이것을 compensate for, 보충하거나 혹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local people. 이때 그럼 local은 뭘까요? International의 반대말이에요. 뭐예요? 한국 국민들, 한국 사람들. Domestic people 이란 말로 쓴 겁니다. 많은 경우에 local이란 말은 foreign에 반대되는 말로 많이 쓰여요. Foreign universities. 그리고 local universities이라고 할 때 local은 domestic. 국내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맞고 결코 지방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local people은 South Koreans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Especially from neighboring China and Japan. Life is still far from normal. Far from something. 결코 뭐뭐가 아닌 거죠. 삶은 여전히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But many here see this further careful reopening as a reward. See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View A as B.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다 A를 B로 간주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Consider는 A, B에요. 그때 as를 쓰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This further careful reopening.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Lockdown 등등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신중하게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일종의 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Reward. 뭐에 대한 보상일까요? Further careful reopening as a reward for South Korea's steady progress against the virus. Make progress. 진척을 이루다 라는 얘기니까요.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인 진척. 성공을 보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라고 간주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래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피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